모두 합장하시고 마하반냐바라밀 일곱 번을 하겠습니다. 영광야바라바라밤 네 반갑습니다. 초하루입니다. 혹시 어제 달 보셨나요? 달 안 보셨어요? 초하루 때는 잘 안 보여요. 초생달이어서 보름달은 큰데 그죠? 우리가 태양은 제대로 보시나요? 워낙 요즘 땅바닥만 향해가지고 이렇게 걷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태양을 본지가 며칠 됐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가끔씩 하늘도 좀 바라보시면서 환하게 또 저녁때 이렇게 좀 달 보면서 뭔가 바라는 것도 좀 있으시고 그런 의미에서 새해가 되면 크게 하지만 또 매달 음력마다 새로운 달이 되면 이렇게 또 초론날 모여서 법회를 보는 것 같습니다 지난달에는 총무스님이 이렇게 하고 제가 사실 지방에 도반스님들 모임에 좀 간다고 못하셨는데 지방에서 스님들이 그래요 초론날 주지가 저리 안 붙어있고 뭐하냐고 불광사는 초론보다 일요일날 법회에 더 많이 온다 내일 또 마침 또 일요법회다 보니까 좀 이런 것 같지만 그래도 또 음력 초례를 맞춰가지고 새로운 마음 새로운 자세로 이렇게 새달을 보내야겠다 오늘 양력으로는 10월 1일이지만 음력으로는 9월 1일입니다 10월달이 길어가지고요 10월 마지막 날 또 10월 초하루 법회가 또 있습니다 초하루가 두 번이 들어가 있는 반갑습니다 오늘 법문은요 법회보를 보시면 이렇게 좋은 인연을 만드는 방법 해놨는데 경전의 내용을 이렇게 한번 인용을 해봤습니다 좋은 인연 만드는 방법 좋은 인연 만드는 방법 참 많이 있죠 좋은 인연 만드는 방법을 찾으라고 하면 잘 안 나와요 근데 안 좋은 인연 싫은 인연 만들게 하면 금방 나옵니다 지금 당장에 멀리 가지 않고 여러분들 가족을 봅시다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가사님이 됐든 보살님이 됐든 심지어 자제분이라도 괜찮습니다 좋은 점 어떤 좋은 점 있을까요 말씀이 없으세요 좋은 점 얘기하라고 좋은 거 없으세요 좋은 걸 찾지를 못해 늦게 자고 늦게 들어오고 죄송합니다 늦게 들어와서 어디 보면 새벽에 들어오면 제일 빨리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12시 넘어서 들어오면 제일 빨리 들어오는 거에요 근데 안 좋은 거 찾으라고 하면 금방 찾죠 이게 우리의 시각의 차이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칭찬을 한 것하고 야단친 것하고를 비교를 하면은 칭찬은 제대로 없으면서 야단은 되게 많아요 화는 되게 많이 부리면서 이렇게 화는 되게 많이 나면서 즐거운 모습은 하루에 얼마 안 됩니다 또 반대로 계속 웃고 다니면 또 실없어 보인다고 또 웃는 거 자체를 싫어해요 웃으면 좋은데 제가 이제 예전에 영국에 조금 살 때 보면요 영국에서 지하철이든 버스든 엘리베이터든 식당이든 이런 데서 외국인하고 이렇게 눈에 마주치면요 이렇게 그 사람들은 미소를 갖다가 늘 지어 부어내더라고요 제가 제 얼굴에 뭐가 묻었나 싶은 생각도 그런데 우리나라는 음식점이나 이런 데서 눈 마주치면 싸웁니다 덤벼요 불만했냐고 참 이게 이미지가 달라 보이는데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계속 좋은 인연이 만나집니다 근데 안 좋은 생각을 하다 보니 안 좋은 인연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여기 보면은 이제 경전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쭉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 단속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관리하는 것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모습을 점수로 매기면은 한 몇 점 정도 주실까요? 100점 만점에 여러분들은 한 몇 점? 120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냥 20점은 아니죠 예전에 어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자식들을 모아놓고 유언 비슷하게 얘기를 합니다 할머니가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돌아가시기 전에 자식들한테 말을 남기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니네는 나같이 살지 마라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아니 다른 데 있습니다 예를 든 건데 니네는 나같이 살지 마라 저는 이 말을 듣고 대개 그 할머니 잘못하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연세가 사시는 동안 사실 엄청 힘들으셨겠죠 일제시대 때부터 해가지고 6.25 때 하면 우리나라 이렇게 건국 재건 사업에 고생을 엄청 많이 하셨겠지만 정말로 당신 같은 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이 행복한 나라가 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뭔가 좀 부족한 듯 해 보여도 그래도 더 넓은 방에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지금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보리고개도 없어지고 옛날 때 온 방에서 한 방에서 다 자고 그랬는데 지금 꼬맹이 때부터 각 방을 자고 밥 먹는 것도 넘쳐서 난리지 그죠? 배고파서 굶는 게 아니라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굶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훨씬 잘 살게 된 것이 그런 할머니들의 노고에 의해서 그렇게 했는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자식들 보고 니네는 내 같이 살지 마라 하면 당신에 대한 점수가 별로 안 좋은 거 아닙니까? 니네가 내 같이만 살아라 이렇게 하고 돌아가셔야 돼요 그러면 더 잘 사는 나라 힘들어 보이지만 요즘 보면 젊은이들이 결혼을 할 때 보면 남녀가 이렇게 만나지 않습니까? 보면은 제 인테도 가끔씩 의뢰가 와요 그런데 이제 보면은 참 딱하더라고요 서로가 딱해 나이는 많으면서 바라보는 거는 막 걸그룹 이래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어찌 보면 결혼에 대해서 결혼을 갖다가 요즘 뭐 표현으로 혼테크라고 재테크 들어보셨나요? 재테크하는 같이 결혼을 통해서 뭔가 얻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만나려고 해요 제가 옆에 보면은 사랑은 없어 사랑은 없는데 단지 너랑 결혼을 하면은 우리 집안도 조금 좀 업그레이드 되고 좀 재산이 좀 늘지 않겠나 풍족하지 않겠나 이 생각을 가지고 결혼을 하려고 덤비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혼테크라고 합니다 재테크에 빗대어서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본인이 모자라는데 모자라는데 같이 우리 만나가지고 힘들게 한번 뭔가를 읽어보자 이런 생각은 없고 다 돼 있는데 내가 거기에 끼어들어서 나도 이제 좀 신분 상승을 해보자 이거거든요 바보온들 얘기하십니까? 바보온들 평강공주 들어보셨나요? 평강공주는 평강공주는 바보 온달하고 결혼을 했죠 바보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죠? 그죠? 그럼 참 딱하죠 딱하지만 그 바보를 갖다가 온달 장군으로 만들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바보를 갖다가 장군으로 만들어요 장군으로 장군으로 거기까지 그렇지만 바보로 남아있던 온달을 장군으로까지 만드는 그런 걸 갖다가 우리는 칭찬해줘야 되는 거예요 나로 가는 존재를 갖다가 무시하는 사람은요 어디든 무시를 해버립니다 뻔뻔해라는 말이 아니라 정말 뻔뻔할 정도로 본인을 갖다가 좀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라는 겁니다 본인이 정말로 대단하다 나는 이 지구상에 인간으로 태어난 것도 대단하고 지구상에 그 많은 나라가 있지만 한국에서 태어난 게 대단하고 또 그것도 서울의 이 시기에 이렇게 이때 태어난 게 대단하고 또 송팍은 제 살아서 불왕사를 만난 것도 대단하고 광덕스님 사상을 배우게 된 것도 대단하고 스님들하고 인연이 된 것도 대단하다 이렇게 좋게 생각을 하면 정말로 본인이 바뀝니다 근데 괜한 불만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불만 속에서 될 일도 안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자기 단속을 갖다가 철저히 해라는 것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원래로 잘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나는 술을 먹고도 운전 잘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잘못된 건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만 본인을 잘 가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고 두 번째는 열린 마음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상대방을 갖다가 우리는 암암리에 막 견제를 많이 합니다 불강사도 보면 새로운 구법회 법 등 식구들이 생기면 제 양반은 어떻게 왔을까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불강사와 인연이 맺었을 때 기억해 보십시오 분위기 파악 못하고 그냥 여기 왔는데 아 이게 뭐 교회 같아 이러면서 여기는 왜 스가몰이불이나 관생보산 안 하고 왜 마바냐바람이랄까 또 신출력이 딱 들어갔을 때 아주 고참 보살님께서 이거 이거는 외워야 돼 이렇게 당할 때 긴장감 당황스러움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됐든 때 보면 열린 마음으로 상대방을 갖다가 배려할 줄 아는 마음 부처님께서는 철저하게 배려를 해 줬습니다 부처님은 깨담물을 얻고 이렇게 많은 대중들이 우리가 이동할 때 그 마을 사람들이나 꼬맹이를 보더라도 일일이 한 명 한 명 다 배려를 해 준 아마 지구상에서 제일 많이 배려해 준 분이 스가몰이불처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까지 배려해 주기 위해서 이 법을 통해서 전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보면 세계의 성인들 보면 자세히 보면 집 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려놓고 거리내로 나가서 완전히 빈민가를 돌았던 부처님 아닙니까 그게 보면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는 마음 저도 이제 불광사에 들었으면 사실 크고 작은 법회가 되게 많습니다 불광사 법회는 당연하고요 법정무에도 그렇지만 경찰서 구치소 기동단 양로원 다양하게 다양하게 대학생들 하는데 사실 저는 이렇게 보면 제가 돈이 많아서 많이 줄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부처님 법을 전하는데 스님 여기 법문 좀 하러 오십시오 이러면 일정이 겹치지 않는 이상은 무조건 갑니다 부처님 법을 전하는 것이 제 밥그릇 시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빚을 안 지기 위해서 깝하기 위해서 깝 못하고 밥 얻어 먹으면 그거는 도둑질입니다 밥 한 공기 빼앗아 먹는 훔쳐 먹는 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법을 전하고자 하는 데는 무조건 갑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혹 가다 보면 좀 황당한데도 법을 이게 좀 오래전 얘기인데요 94년도 95년도 때 제가 이제 안양에 있는 안양에 있는 서울소년원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사고를 치고 들어가는 교도소라고 보면 됩니다 소년원에 부패를 갔었는데 애들이 소년원에 있으면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토요일날 이제 부패를 보고 이러는데 거기 소년원에 있을 때는 애들이 아주 착실해요 그런데 막상 거기 몇 개월 있다가 집에 돌아가면 집이 또 난리라 아버지 술 먹고 들어와서 늘 막 패고 어머니 또 늘 도망가고 막 이래가지고 반과 같이 공부가 제대로 안 되고 막 이래요 그러다 보면 애들이 사고를 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소년원 때 인연이 있었던 친구인데 얘가 이제 거기 나와가지고 이제 성인이 됐어요 어른이 됐어 어른이 되고 간대가 조폭인데요 중간보스를 하게 됐어요 조직폭력배에 어디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는데요 그런데 이제 걔가 이제 이렇게 중간보스가 돼가지고 이렇게 뭐 얘기를 하다가 자기네 보스 최고 대장한테 이렇게 제가 소년원에 있을 때 어느 스님한테 신세를 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때만 해도 제가 동국대 대학원 다닐 때인데 각화사에 있었습니다 각화사에 갑자기 아주 고급차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스님을 모시러 왔다고 조폭해서 제가 소년원 때 가르친 애가 조직폭력에 들어갔고 거기 중간보스가 돼가지고 자기네 보스인태 스님 얘기를 했더니만 스님한테 좋은 얘기를 듣자고 차를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주 긴장하면서 그 차를 올라탔습니다 탔는데 정말로 이제 가니까 저 북돌이 덩치가 있잖아요 맷집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걔가 가르친 것 같아요 스님한테 합장을 하라고 근데 걔네들이 어깨에 이렇게 살이 쪄놓으니까 이렇게 되돕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막 숙이고 막 이렇게 합장인사를 하더라고요 가니까 역시나 대장이 있어요 대장 사무실이 있는데요 그러다 하는 룸에 이렇게 좀 거기서 이제 자기네 중간보스들 쉽게 말해서 임원급 되는 것들 모아놓고 법문을 해달라는 거예요 아 되게 어려웠습니다 참 이것들한테 어떻게 얘기를 할까 하다가 막 했던 기억이 나는데 뭐 잘 새겨 듣겠습니다 하고 뭐 그 대장은 이제 밑에 것들한테 이제 스님 말 요약해가지고 밑에 것들인테도 알려라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별 희한한 데 다 가봤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법문을 전한다고 하면은 정말로 어디든 다 갈거든요 불광유치원에 꼬맹이들을 위해서도 가기도 하고 뭐 예전에 군부대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교도소라든지 이런 가다 보면은 사실 재공부가 됩니다 열린 마음으로 상대방을 맞이하다 보면은 그 속에서 제가 공부가 돼요 대학생들 가서 보면은 대학생들 불교의 불자도 모르다가 스님이 뭐지 하다가 막 심지어는 뭐 어떤 애는 불교를 전혀 모르니까 뭐 하는 얘기가 막 스님 비군이 좀 보여주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비군이 스님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비군이 좀 보여주면 누구 걔도 아니고 하여튼 뭐 이렇게 그냥 자기네 생각에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들 보기에는 평생 여자 스님 비군이 스님을 한 번도 못 봤기 때문에 직접 만나게 해줄 수 없냐 이 얘기인데 해석 잘해야죠 잘못하면 야단부터 치면 애들은 더 멀어져 버립니다 제가 이제 애들 질문에 하나하나 답을 하다 보면은 아 불교가 그래서 왜 저를 해야 됩니까 뭐 이런 거 많이 했습니다 저는 저를 하기 싫은데요 하면 막 예불 같이 보자 이러면은 대학생들 뜬금 없다는 식으로 저는 안 볼 건데요 이런 애도 있어요 그럼 왜 여기 왔냐 하면은 친구 따라 그냥 호기심이 왔는데요 이러거든요 그래도 법당까지 온금해도 어딥니까 그죠 지금 여기 보강당에 있는 것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다 교육이 되고 공부가 돼 있기 때문에 신신임이 넘쳐 흐릅니다 그렇지만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불교가 뭔지 관심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제대로 법을 전파해가지고 아 부처님 법은 이래야 하니까 마음 공부를 이렇게 해야겠구나 부처님 같이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는 그러하니 넌 저리 가 불교 믿지 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심지어 저는 목사 신부들인테도 다 불교 군합니다 아니 그 양반들 또 그 나름대로의 교리를 공부를 하겠지만 불교의 교리는 이와 같은 것이 있다라는 걸 알고라는 그 양반들이 되게 자각을 합니다 제가 얘기를 하면은 좋은 얘기 많이 있거든요 몰라서 모르고 있는 거예요 뭐 좀 딴 얘기 했는데요 여하튼 여러분들은 그와 같은 마음으로 그 세 번째는 이제 집착이 나오는데요 부처님 말씀을 갖다가 쭉 이제 열거를 해놨는데 집착하는 것 우리가 작은 것에 만족하다 보면 큰 것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뭐 어찌 보면은 소중한 것 챙겨야죠 어찌 보면은 가족부터 애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소중히 다루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군대에 있을 때 보면은 자살 사고 예방 교육이라 해가지고 자살 하고 싶은 애들이 있으면 제가 상담을 많이 하고 그래요 심지어 자살 징후 같은 것도 나타나고 그럽니다 보통 한 2주 전에는 내가 자살을 하려는다 이렇게 하는 그러면 애들이 제일 소중한 것 같다가 남한테 막 주고 막 그래요 애끼던 것 같다가 이제 나 세상 포기했으니까 기억하고 이제 그러면 이제 애들 왜 저러지 싶어가지고 저하고 상담했던 그런 기억도 나는데 그럼 저는 이제 그런 애들이 징후가 나타나면 자살 징후가 나타납니다 그럼 무조건 살려야죠 막 다양하게 설득을 해요 설득을 하다가 그래도 애가 이제 도저히 안 먹히는 애들이 있어요 정말로 제 얘기가 끝나면은 기회만 노려가지고 정말 사고를 칠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자살을 하고자 하는 애들인데 도저히 마음이 안 변할 것 같은 애들 자살하고자 하는 사람이 자살에 대한 다짐을 했어 벌써 안타깝죠 그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아주 비밀인데 절대 죽지는 않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 비법인데 함부로 가르쳐주면 안 되는데 이거 몇 백만 원짜리 돼요 살릴 수 있는 거니까 제가 딴 데 강연을 갔어도 보면은 절대 죽지 않는 방법은 이렇게만 하면은 최소한 죽지는 않는다 어떤 막 사고를 치든 어쨌든 죽지는 않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비법을 가르쳐줄까요? 절대 죽지 않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절대 죽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막 그전에 다양하게 설득을 합니다 진짜 몇 시간 설득을 한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얘기를 하면은 최소한 죽지는 않아요 어떤 얘기냐면요 너무 떨드리나요? 해도 해도 안 되다가 맨 끝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욕합니다 욕하면 오래 산다잖아요 근데 그냥 욕을 하면 안 돼요 정말로 속에서 우러나오는 정말로 간절한 욕으로써 그 상대방한테 욕을 하면 제 인테리에 그럽니다 스님 왜 그러십니까?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계속 욕을 합니다 정말로 간절하게 욕을 합니다 그냥 가볍게 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너는 뭐야? 하는 식으로 욕을 합니다 그러면 애가 있잖아요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는 더러워서 안 죽으려는다 나옵니다 스님 밑에까지 이 욕을 먹고 내가 죽어?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빗대서 하는 얘기 같지만 실제로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은 최소한 정말로 간절해야 됩니다 보면은 사람들의 생명이 사실 되게 소중한 건데 본인들이 이제 그걸 가볍게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주변에 인연 또 본인이 죽는 것은 또 별거 아닌데 주변에 인연고리에 있는 사람들이 안타까울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절대 죽지는 않게 여러분들 이제 하여튼 열심히 살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최후의 수단은 간절한 욕이다 그러면 이제 욕먹어서 오래 산다니까요 좀 여담을 했는데요 여하튼 이 집착을 갖다가 잘못하게 되면은 욕심으로 가버리고 주변 사람한테 피해도 있게 되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집착을 잘 조절하십니다 우리가 보면은 초파할 신자들이 많잖아요 불자들이 많잖아요 부처님 오신 날 당일만 당일만 보면은 누가 월드컵 때만 애국자가 되잖아요 월드컵 축구할 때만 올림픽 할 때 이럴 때만 우리나라 선수 잘하면은 평상시 때는 관심 없다가 평상시 때는 펜싱 이런 거 관심 없다가 양궁 관심 없다가 그죠 금액을 딴다 하면 난리지기고 그러니까 평상시 때 늘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이쪽에 보면은 선과 악의 권한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은 어떤 것이 좋은 것이고 어떤 것이 약한 것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겨난다는 거죠 이로 인해서 좋은 인연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 쭉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하튼 좋은 인연을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생각 좋은 말 좋은 행동을 따랐을 때 좋은 인연이 생겨나는 겁니다 좋은 인연을 만나고자 하면서 본인이 생각을 잘못하고 말을 함부로 하고 행동을 함부로 하면은 당연히 좋은 인연은 안 생기는 거죠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법주사 순례를 갔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대박이었습니다 법주사 스님들이 난리였어요 단일 사찰에서 이렇게 많이 법주사를 왕림해 주는 거 너무나 고맙다고 내년에도 또 올 수 없냐고 안 된다고 우리가 한 2, 3년에 한 번씩 가는데 법주사 다시 오게 될 계기는 본사별로 돌아가니까 한 2, 30년 뒤나 하여튼 법주사 스님들이 하여튼 불광사 식구들이 와서 저는 이제 공량하고 나서 주의사님하고 차담을 좀 했었거든요 차담하고 이제 뒤늦게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의자가 다 정리되어 있는 거 보고 주의사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법주사 주의사님이 법회 끝난 지가 얼마나 됐다고 이렇게 다 정리가 되었냐고 우리 막 포개주고 한 거 기억나십니까 다른 데는 다른 행사를 하더라도 끝나고 나면 쓰레기가 분명히 들고 간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저분했는데 그러고 또 빠져나가기 바빠가지고 법주사에서 학인 선생님들 동원해가지고 막 뒷정리하기 바빴대요 그런데 불광사는 너무나 깔끔해가지고 매번 와도 되겠다고 하여튼 이렇게 불광사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실감하기는 그래가지고 지금 계기가 되면요 불광사를 본사 주지스님이 이제 저하고 같이 공부했던 선생님들이 되다 보니까 총무 선생님도 같이 공부를 했고 재무 선생님도 후배되고 막 이래가지고 소임자 선생님도 너무 많이 알아서 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법주사 말사가 한 80개 정도 되거든요 말사 스님들하고 전부 다 불광사 와가지고 좀 연수를 받자 신도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며 법회는 어떻게 하며 스님들만 한 80명 정도 이렇게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는 내가 가죠 이랬는데 아무튼 순례법회 너무나 잘 된 것 같고요 또 거기서 또 마침 또 우리가 만불전을 회항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2,500불 정도가 모자란다고 얘기하니까 하여튼 이번에 아까 집계를 보니 한 508분 508분이 500불이 넘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장음불이 60불이 넘었고 뭐 하여튼 우리 불광사 선생님들도 다 했어요 선생님들도 제가 강매한 거 아닙니다 선생님들 특히 여기 우리 동욱스님 아실라나 모르겠는데 동대 지금 대학원 다니고 여기 있는 학인 스님이에요 공부하는데 이제 저희가 학비로 좀 용돈을 주고 있는데 당신께서 등록금을 쪼개서라도 내겠다고 이래가지고 다 신청하고 용돈을 줘야 돼도 모자랍하면 그렇죠 지금 다른 선생님들만큼 용돈을 적게 받거든요 보다는 적게 받는데도 하여튼 다 동참을 했습니다 전체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한주 스님은 장음불 500만원에 동참을 하고 이렇게 선생님들도 전부 동참 아니 갔다 오니까요 이 구호폐가 경쟁적으로 접수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안 바랬어요 많이 접수한 데는 자랑같이 떠들고 다니는데 또 많이 못한 분도 있습니다 그분들도 사실 다만 한 분이라도 심지어 못했다 손치더라도 이번에 순례법회는 정말 거룩하게 잘 갔다 온 거거든요 근데 저는 많이 못해서 좀 아쉬워요 전혀 아쉬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도 동참행금 해도 큰일을 하셨고 정말로 이렇게 불광은 정말로 십시일반 모여가지고 법조사 가봐서 얘기했지만 법조사는 문화재도 많고 이래가지고 정부 지원금을 많이 전통사찰이 외가고 지원금을 많이 받아서 운영이 됩니다 근데 불광사는 전통사찰도 아니고 순수하게 우리 불광 형제들로 인해서 만들어져 있는 절이기 때문에 다른 절에서 스님들이 다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절입니다 저는 이번에 너무나 500불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아마 내일까지 계속 접수돼가지고 회주스님은 한 1000불로 안 되겠나 좀 잘된 데만 자랑을 해놓으니까 이렇게 좀 된 것 같고 여하튼 거룩하게 잘 다녀온 것 같고 부처님도 아마 지금 회주스님도 보니까 만불전에 막 다그치는 것 같아요 내년 초에는 1월달에는 이렇게 들어가서 뭔가 할 수 있게끔 그래가지고 지금 단청도 해가면서 왓구를 짜가지고 붙이면 되거든요 근데 왓구가 좀 신경이 쓰이게 좀 예리하게 이렇게 만든다고 좀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여하튼 원만하게 10월달인가 11월달에는 3000불이 1차로 들어와요 하여튼 불광은 보광당에 이어서 만불전까지도 또 전국에서 보기 드문 법당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좋은 인연을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다 좋은 인연을 벌써 맺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르는 애도 쟤하고 인연을 맺고 불광사하고 인연을 맺고 이렇게 전부 다 선연 선한 인연이 되어서 여기서 힘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나쁜 놈들은 나쁜 놈들끼리 모여요 아까 조폭돈 조폭돈끼리 꼭 싸우는 무서웠어요 그때 기억에 아무튼 또 금방금방 갑니다 그죠 새에 맞는다고 그저께 갔다가 초팔 준비한다고 백중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벌써 10월달이 되어버려요 막 한 60킬로로 팍 가져요 좀 있으면 또 송년회 한다고 또 난리지 아무튼 빨리 가는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정진이 꾸준하게 이어갔으면 하는 바랍니다 얘기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